야 이순재 야 이순재 어디 가냐 너 기억하지? 지난번에 시룡 붙었다 아 네 그럼요 안녕하세요 우리 지금 결혼식 가는 길이야 내 조카들하고 저기 내 손주 안녕하세요 아니 근데 니들 뭐냐 다 똑같이 옷을 맞춰 입고 오오오오오 다들 이시라 요구나 어? 어 너 미녀이구나 오래간만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주라 아들들이고 야 그 호우대들은 다 멀쩡하네 거짓말은 알고 보면은 다 속빈강정 아니냐 어? 아니 장남이 그린데 그 밑이라고 다룰 수 있겠어? 다 같은 핏줄인데 다 네 핏줄 아니냐 너 닮은 샌님 순제 핏줄 어찌하면 좋단 말이오 북방의 오랑캐들이 좋더러 우리를 능멸하고 이 나라 종료사직을 위태롭게 하는데 믿고 맡길만한 장수가 하나도 왕극하옵니다 전하 전하 김범이옵니다 김범 미천한 자네가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전하 소인도 이번 대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윤화하여 주시옵소서 자네가 그간 무예를 연마하여 이길 자신이 있사옵니다 한 번만 믿고 맡겨주시옵소서 전하 어림도 없는 소리 전하 저자는 이리저리 떠돌며 하숙으로 일생을 사는 변방 하숙족 출신이 옵니다 어찌하여 저자를 믿고 나라의 명운을 맡기시려 하옵니까 하지만 그간 중성한 세월로 보아 얼마가 믿어도 되지 않을까 어허 깨돌부사 아두나시기는 못 드러나 당장 하숙족을 끌어내지 않고 내가 끌어내줘 전하 나가시오 전하 신도 폐기종근하고 심사옵니다 전하 으흐 하 Sent triste 하 все 아휴 휴원 처럼 것들을 믿고 싸우는 건 내가 미atch인 놈이지 내가 미친 놈이야 이거 아휴 저 한 번만 써보세요. 저 진짜 잘하는 거 하나 있어요. 제가 할아버지한테 승리를 안겨 드릴게요. 됐어 인마. 니가 우리 집 식구야? 니가 이런 게 무슨 소용이야? 할아버지 저도 지금 저희 집 식구가 진 것만큼이나 화나고 분하거든요. 저도 식구나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한 번만 서력하게 해주세요. 네? 네? 할아버지. 지금부터 마지막 경기를 시작한다. 네. 준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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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탈락. 아이고 자가 자가 자가. 1초도 못 버티냐? 너 어디 가서 대구에서 말하고 다니더만 자식아. 아 하도 치여서 체력이 조진돼서 그래요. 이런 일은 쌈장 좋아고 앉았네. 어? 불만 남았다. 어? 불만 파이팅! 이야 이 자식이 웃건질기네. 제발. 제발. 불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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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다!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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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식아! 아이고, 봄아! 봄아, 끝났어! 네가 이겼어! 우리가 이겼어! 야, 내려와! 다 끝났어! 이겼어! 아이고, 이 자식아! 난 끝난 줄도 몰랐는데? 아이고, 이 자식아! 누가 넌 귀범이라고 그래? 누가 넌 귀범이라고 그래? 네? 나는 오늘부터 이 범이야, 이 범! 부진맘의 이 범! 부진맘의 이 범! 부진맘은 네가 최고다! 아버지! 과연 오늘 기쁘게 할 양 없어! 내 범에게 이 옷을 하사하느라! 아니, 전하! 이것은 이 씨 가뭄 고관들에게만 주어진다는 그... 그... 그렇다! 형들은 들으시오! 형들이 모두 굴복한 노랑캐를 변방의 하수종인 김범이 호롤단신 물리쳤소! 내 이를 기려 김범에게 종 3품의 벽을 내리고 또한 이 씨 성을 주어 앞으로 김범이 아닌 이 범으로 칭하도록 하겠소! 좋아! 성은이 망각하옵니다! 오늘은 참으로 기쁜 날이여! 이 난세의 영혼 이 범을 위하여 풍악을 울려라! 봉해! 봉해야, 봉해야! 범이장군 반세 맨날 범이장군 밤만세 얼씨구나 좋구나 범이장군 밤만세 아이고 잘 어울린다 야 아이고 늦어